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오늘은 그냥 심심해서 혼자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요대지의 도란도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컨텐츠 이름을 그렇게 한번 지어볼까요? 요대지의 도란도란 무언가 새로운 컨텐츠도 하고 싶었고 그냥 잡담을 하다가 시청자분들이랑 좀 공감대가 생기면 즐겁기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오늘 잡담을 떨어볼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회사 중에 하나인 너티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티독에서도 며칠 전에도 나왔죠. 라오 리메이크가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너티독의 리메이크 이대로 겐춘 요즘 들어서 너티독한테 좀 실망스러운 점이 좀 있어가지고 좀 슬퍼요. 일단 저도 나름 집에서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게임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임 회사 세 개를 뽑으라면은 요대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회사 세 가지를 뽑으라면 요즘 시점 기준에서 첫 번째 프롬서포트 제일 좋아하고요. 요새는. 그 다음에 요새는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그래도 예전부터 저와의 우정. 우정으로 제가 좋아하는 블리자드. 학창시절 진짜 블리자드 게임만 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직 우정이 있습니다. 의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너티독인데 너티독 게임은 종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좀 임팩트가 크고 이래가지고 너티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실제로 너티독 게임은 그래봐야 언차티드 시리즈랑 라오 시리즈 밖에 없어요. 두 가지 IP밖에 없는데도 이 두 가지가 너무 커요. 저한테는. 너무 재밌고. 그 외에도 좋아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락스타도 있고 유비소프트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너티독 자리를 넘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캡콤. 제가 봤을 때 캡콤이 블리자드보다도 요새는 훨씬 낫다고 생각돼서. 이제 이 정도 의리를 지켜줬으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캡콤을 2위로 올릴까도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좀 안 좋아하는 회사가 베다스다. 베다스다는 제가 좀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한골화를 너무 안해줘. 그래서 제가 좀 미워하는 회사 중에 하나에요. 근데 게임은 재밌죠. 그래서 더 싫어요. 진짜 이 너티독은 제가 매번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나 지인들한테 게임 같은 거 알려주려고 할 때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게임한다 그러면 알려주려고 할 때도 매번 제가 각 게임 만드는 회사라고 자랑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너티독이거든요. 진짜 게임성 이런 것도 너무 좋고 특히 언차티드 같은 게임은 진짜 내가 어드벤처 게임 장르를 사랑하게 해준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회사가 너티독인데 언차티드도 너무 좋아하고 라오어도 당연히 좋아하고 심지어 다들 라오어2를 욕할 때 제가 그때 유튜브는 안하고 있었지만 다들 라오어2를 욕할 때 저는 라오어2 정말 재밌다고 지인들한테 꼭 해보라고 그랬었거든요. 라오어2도 너무 재밌게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 마음에 안 드는 게 리메이크 너무 우려먹어. 좀 그만 좀. 일단 라오어가 플스3 게임이에요. 플스3에서 처음 나왔던 게임입니다. 제가 플스3 할 때도 라오어를 사수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다기보다는 20대 때니까 젊었을 때인데 공포영화 이런 거 좀 못 볼 때거든요. 좀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하다가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이제 플스4에서 또 리메이크가 나왔죠. 이때는 이제 좀 공포영화 이런 것도 조금 잘 보게 되던 시절이라서 그때 해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이때 하면서 인생 게임 반열에 올랐죠. 라오어가. 정말 재밌었다. 했는데 플스5가 나오면서 또 리메이크를 했죠. 이번에. 출시를 했잖아요. 물론 재밌는 거 알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게임 자체는 진짜 지구 역사상 기억이 날 만큼의 대작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또 좀 있으면 PC버전 나오잖아요. PC버전 라오어가 출시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출시날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PC버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벌써 플스3 때 본 게임, 플스4 리메이크, 플스5에서 리메이크, PC버전. 리메이크가 3번이야. 원래 나온 게 하나 더 있으니까. 총 4번을 출시하는데 너무 우려먹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플스5 가격이 거의 8만원 정도 하잖아요. 가격도 좀 너무해요. 한 49,000원, 59,000원 정도로 하면 욕도 안 먹고 괜찮지 않나. 게임은 무조건 재밌으니까 반응은 좋을 텐데 그래서 가격도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고요. PC버전도 나오면 한 59,000원, 69,000원 하지 않을까요? PC버전은 그 정도로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비싼 감이 있나? 아니 저는 69,000원까지 나와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플스는 계속 나오던 거고 PC는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PC는 기다리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콘솔 없으신 분들 플스 안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거의 컴퓨터만 있고 플스는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오 출시 엄청 기다릴 거예요. 특히 제일 기다리는 게 라오랑 블러드본 이런 거 아닐까요? PC버전은 가격 5만원, 6만원대 인정합니다. 근데 플스5 8만원은 좀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Uncharted 4랑 잃어버린 유산 1류라고 하죠. 이것도 PC버전 나오잖아요. 이거는 PC버전이랑 플스5버전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오어도 PC버전이랑 플스5버전이랑 같이 나왔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지금 벌써 적어놓은 것만 봐요. 이것만 봐도 리메이크가 몇 개야. 신작은 이 사이에 신작은 하나도 안 나오고 라오어2 나온 이후 그 다음 아직 신작 예고도 없음 이 사이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거니까 없애고 플스5 리메이크, PC리메이크, Uncharted 리메이크, 잃어버린 유산 리메이크 거의 리메이크로만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리메이크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메이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새 게임하는 분들 저랑 연령대가 좀 비슷하실 텐데 저희가 젊었을 때 20대 초반, 20대 중반 그때 나온 대작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때 솔직히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생활 이제 막 20대 중반쯤 되면 대학 아니면 대학 안 나오신 분들은 20대 초반부터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많이 하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그때 되면 솔직히 그 타이밍에 게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다들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20대 게임을 제일 못했던 것 같아요. 10대 때 게임 진짜 많이 했고 저같이 공부 안 하던 애들은 게임만 했으니까 저도 10대 때 게임을 진짜 많이 했고 20대 때 게임 거의 못했고 30대 초반에도 좀 못하다가 30대 초반 좀 지나면서부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퇴근하면서 게임을 조금 조금씩 해오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게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20대 후반에도 저같은 경우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니까 20대 후반에도 퇴근하고 힘들어도 게임을 몇 시간씩 하고자고 막 이랬었죠. 일단 그걸 떠나서 초반에 게임 못하던 시기에 나오던 대작 게임들도 많잖아요. 저도 대작 게임 못해본 거 많거든요. 옛날 게임 중에서 그런 것들 리메이크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못해본 대작 게임을 요즘 그래픽에 맞게끔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가 10대 때 진짜 재밌게 했던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리메이크 돼서 나오면 또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메이크 매우 찬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막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리메이크도 많고요. 개인적으로 국산 게임 어릴 때 재밌게 했던 것들 뭐 그런 것도 리메이크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일본 게임 재밌는 것도 리메이크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특히 뭐 팝판 세븐 리메이크 이럴 때는 막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너무 해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파랜드 택식스 시리즈 이런 거 리메이크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회사가 요새는 좀 그런 장르 게임을 안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메이크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리메이크 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근데 너무 했다. 너무 우려먹는다. 게임 하나로. 좀 너티독 신작 예고라도 좀 해주면서 리메이크 만들면 또 몰라. 신작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리메이크 예로 좋은 게임 있잖아요. 저는 리메이크 해줘서 아주 좋았던 거 팝판 세븐도 있지만 가장 좋았던 건 바이오화자들. 제가 어릴 때 바이오화자들 전혀 안 해봤거든요. 10대 때도 안 해봤고 그러면서 바이오화자들라는 거 이름만 알았지 처음 인물 해본 게 7편입니다. 7편 바이오화자들 7편을 하면서 저 게임 인생이 많은 걸 좀 바뀌게 됐어요. 제가 원래 공포영화 이런 것도 못 봤는데 바이오화자들 7을 해보면서 공포영화 보면서 무섭다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게임을 해본 이후로부터. 공포영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고만 있다가 무서운 거 나오면 조금 놀라주면 되고. 근데 바이오화자들 7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너무 무서운 거야. 이때 공포영화에 대한 공포감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시리즈를 다 찾아가면서 해봤죠. 레벌레이션도 해봤고 8편도 너무 재밌게 했고 바이오화자들 6도 재밌게 했고 근데 옛날 거 시리즈 1부터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픽이 게임을 하기 힘든 정도의 그래픽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짜증나 하는데 리메이크 2가 나왔잖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리메이크 2, 3 다 재밌게 했어요. 3는 조금 스토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4 나오면 4 리메이크 나오면 바로 사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가 너무 좋아요. 심지어 너티독에서 라오어 PC버전 언차티드 PC버전 나온다 그래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플스5버전 나온다 할 때 약간 또 나와? 이런 느낌 좀 했거든요. 또 나와까진 괜찮았어. 근데 가격 8만원인가 보고 플스 게임이 원래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리메이크 리메이크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좀 선 넘지 않았나? 너무했다. 신작은 안 나오고 계속 리메이크만 우려먹는다.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나도 그렇고 저는 많이 합니다. 신작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회사 사정이 있어서 리메이크 이렇게 하는 거긴 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모르니까 또 신작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티독에 바라는 신작은 라오어 스릴도 물론 기대하고 바라지만 저는 라오어 2를 재밌게 했으니까 라오어 스릴도 나왔으면 좋겠지만 언처티드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근데 언처티드 4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가족사진 이렇게 나오면서 딸이 썼던 것 같은데 딸이었나 아들이었나 기억이 좀 안 난다.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딸이 커서 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언처티드인 거야. 그러니까 장르는 똑같은 어드벤치 게임으로 하고 제목을 다른 걸로 해서 주인공을 이제 네이선 드레이크 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제가 언처티드가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제가 플스3를 산 이후도 언처티드 하려고 샀었고 옛날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게임성만 따지면 라오어보다 언처티드를 더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라오어를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공들 때문에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엘리 이런 캐릭터들이 너무 개성있고 좋아서 라오어를 좋아하는 건데 게임 자체의 재미는 저는 언처티드를 더 재밌게 했어요. 잃어버린 유산이라. 그래서 언처티드 다음 시리즈는 다른 제목으로 나오더라도 그 드레이크 딸이 하는 이런 모험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수다를 이르모저모 떨어봤고요. 일단 저는 지금 이틀 전까지 소울 해커즈2를 했었는데 소울 해커즈2를 이틀 전에 엔딩을 봤습니다. 나름 재밌게 했고 그리고 이제는 8일 날 나오는 8일 날 출시되는 스틸라이징 요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사이에 좀 쉬고 있는데 쉬면서 이제 알바도 좀 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이제 요런 다음에 나올 게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이제 9일 날 9월 9일 날이 되면 제가 유튜브 한 지 1주년이 됩니다. 드디어 와 시간이 정말 유튜브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벌써 1년이 됐는데 1년 된 기념으로 뭐 컨텐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내가 하던 게임이나 해야 될지 요런 거 지금 생각 중입니다. 컨텐츠를 하면 어떤 게 괜찮은지 1주년 컨텐츠 이런 거 보통 뭐 내가 유튜브 1년동안 해오면서 했던 그런 것들 보이조나?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1년 했잖아요. 유튜브 1년동안 하면서 유튜브로 번수익 공개 이런 거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해볼까도 좀 생각 중인데 근데 제 채널 자체가 게임 채널이라서 게임 보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던 게임이나 할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요런 거 두 개 중에서 뭘 할지 요런 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스틸라이징 나오면 하고 스틸라이징 다 끝나면은 와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와우 신 서버 나와서 1렙부터 키우고 있는 제가 다른 유튜버들 거요. 라이브 영상 같은 걸 좀 봤거든요. 오랜만에 옛날 게임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좀 재미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와우를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진짜 10몇 년 전에나 재밌었지 그런 게임을 지금 하려고 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 와 저거 그래픽도 너무 안 좋고 뭔 재미로 하지 싶더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생각 중이에요. 그냥 피파나 할까? 원래 피파랑 와우 같이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피파에만 집중을 할까? 이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27일 날 피파만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와우 할 생각이 좀 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스컬앤본즈 발키리 엘리시움 라가나로코 가도브 이 3개가 거의 비슷한 날짜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3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될지 3개 다 너무 하고 싶거든요. 발키리 엘리시움은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영상을 좀 계속 보다 보니까 액션이 좀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전 전제보다 그렇게 바로바로 싸우는 그런 전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발키리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고민 중에 3개를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이니까 일단은 가도브워만 하고 가도브워만 끝나면 그 뒤에 할까? 그것도 좀 고민 중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쓸데없는 잡담? 오늘 이렇게 좀 잡담을 해봤는데요. 저 혼자 떠드니까 저는 재밌네요. 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헛소리 하니까 다음에 또 혼자 이렇게 수다떨고 싶을 때 이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티독은 재밌는 신작 좀 만들어주시고요. 너티독 항상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